네, the most show 시청자 여러분 I'm your boyp. 안녕하세요, boyp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요? 진지하게 해야겠다. 진짜 진지하게 하자. 도전! 트위드리, 트위드리 덩, 쌍둥이 둘이 같은 역할을 맡았어요 도전! 호스트 팡팡! 내가 지킬거야 다시 일어설 도전! 역시 저거에요 도전! 좋아해! 멤버 디클이 이런식으로 하냐? 안돼요! 아니 형 여동생 있으시잖아요 제 동생은 우리 멤버들에게 두개는 아깝습니다 아니 형!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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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여기 밤빈이예요 아니 담대야 아니 담대야 아니야 왼쪽에 담대는 오른쪽 여긴다 맞아 우리가 맨쪽으로 아니야 니가 널 못 알아보면 어떡해 광대의 생김새가 둘이 달라요 얘가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바깥도 대각선 쪽으로 튀어나와서 아 좀 봉급하다고 멀고 좀 좋아 그러네 얘가 없네 광대로 구분을 하면 되겠구나 11살이예요 11살이예요 오 잘했어 민우 동현 성공! 민우가 굉장히 자산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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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지 집중해 도전 첫번째 킬리만자로의 표범 shine GUN 조금 pseudo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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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해야 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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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탄리였습니다 더쇼 에이!